아프시카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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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기는 뭐야? 여기다.. 물.. 물... 물 때가 좀 때문에 llen.. 腳치겠다 얘는 뭐야? 아.. 나 샤워 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 10시 지금 이곳은 강제인의 집 앞이에요 이제 얘네 둘이 동거를 허락을 받았고 동거를 할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강제인의 집에 정재열이 와있다는 첩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첩보를 듣고 과연 얘네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체크하러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지 일단 기대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는 과연 정재열 집인가 강제인 집인가 그것도 오늘 좀 파헤쳐 봐야 돼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확인할 게 많네 네 들어갑시다 끌고끌고끌고 여보세요 비비큐 배달 왔는데요 에? 비비큐 배달 왔다고요 비비큐 배달 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비큐 배달 왔는데요 진짜 비비큐 배달 왔어? 네 진짜 비비큐 시켰거든 아니요? 진짜 비비큐 시켰는데? 안 왔어? 아 나 이거 봤어 매일쟁이래서 아 소름 끼쳐 재채야 아 누나 왔어요? 누나 왔는데요? 아 귀엽다 진짜 귀엽지 응 야 나 근데 전파해야 돼가지고 언제 날까? 오늘 좌우를 읽어 오늘 오늘 술 마셔야 돼가지고 근데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그 아니 오는 걸 안 말하려고 그랬는데 걸렸어요 사실 오기 전에 그래서 얘네한테 모르는 척 연기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연기 좋은 거 같아 진짜 연기가 귀엽네 안 왔어? 집은 뭔가 깔끔하지 않아? 집을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30분 동안 개 열심히 치웠거든 연기는 연기인데 자 일단 집 구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딱 집을 들어왔어 이게 뭐야? 근데 야 화장실 어 여기는? 아 뭐야 와 씨 왜? 아 씨 물때가 좀 깨있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야 집이 근데 생각보다 깨끗한데? 여기가 진짜 약물이야 이게 뭔데? 여기 복 여기 복을 찾기 하는 데거든? 한 번 손으로 뒤져봐 거기에 너한테 선물 숨겨놨어 그래? 어 아니 손으로 뒤져야 돼 너 아무래도 너네 고양이 새끼 똥을 낳게 손으로 만지라고 그러냐? 여기가 그 멜딩에서 많이 나왔던 그 공간이네 네 맞아요 이거 내가 사준 거네 이거 어 이거 맞아 이거랑 둘 다 사준 거네 둘 다 내가 사줬어? 와 급하게 옷 치웠네 지금 야 근데 소름 돋는 게 4년치 재열이 옷이 여기 있다? 아 봄여름 갈겨 다야? 빅팽이 요즘에 신분했잖아요 봄여름 갈겨 봄여름 갈겨 봄여름 갈겨 봄여름 갈겨 나머지는 다 야 어깨 크다 그래서 여긴 정재열 집이야 강재희 집이야 그러니까 얘 집에 얘가 온 거야? 얘 집에 얘가 온 거야? 내 집에 얘가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 뭐가 얘가 내 돈 쪽으로 여기 들어왔어 내가 혼자 독립을 하고 싶다 얘 혼자 좀 나와서 좀 촬영도 하고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금을 들여서 이제 전세를 낸지 여기다가 어 그러니까 네 돈 네 삶이네 내 돈 예삼 네 돈 예삼 네 돈 예삼 그러니까 스폰요네 스폰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스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스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폰을 하는데 뭐 그 대가가 있어? 그거에 대한? 아니 근데 이게 대가 아니 왜 대가가 잠깐만요 대가가 대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재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써 쓰네 썼네 뭘 썼네야 뭘 보고 썼네야 다 써 나 놀래 나 놀래 나 카드가 있잖아 이거 일로 해 회사 카드로 해 아니 이거 일로 해 아니 회사 카드로 해 아니 회사 카드로 해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 회사 카드로 해 회사 카드로 하라는데 안 하라 그러면 말 몰라도 잘했어? 어 개많이 잘했어 뭐래? 추가도 개많이 했는데 추가야야야야 일단 우리 옷도 편한 걸 갈아야겠다 아니 옷 좀 쯤 내 갈아 옷 좀 내 갈아 야 반바지 줘 긴 바지도 줬고 진짜 정조림 바지를 편한 걸 안 입어서 바지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지금 바지를 아예 안 입으니까? 어 그냥 팬티를 입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입어 아 이거 입어 아 이거 입어 아 이거 입어 아 이거 팬티 같잖아 왜 입어 왜 왜 야 쟤 이렇게 이거 해놓으면 밥 안 먹어 쟤? 내 암그랑 같은 물고 그러지 않지 그냥 바닥이라고 놔도 되지 야 손 어디 쓰셔야 돼? 뭐 짠지 다른 건 없으면 많이 먹어라 너무 더럽다 안 내 안 내 찍쳐서 안 내 안 내 너무 더럽다 야 집에 일단 제재용품 80% 응 제이용품 20% 너무 딱 N.1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야 근데 어쨌든 우리 집이 손님이잖아. 제임 네오잖아. 너 왜 그러세요? 멀티스에 누워서 뭐 잡고 있는 거야? 야, 야. 앉아 앉아. 너 지속 잘했다. 자기야, 물에 손 묻히지 마. 아니, 나 손에도. 손에도 묻히지 마. 야, 뭔가 뭔가 그래도 약간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서 그래도 기분이 좀 좋다. 난 진짜 심각할 줄 알았어. 그 클린 어벤져스가 한 번 무슨 일이야? 진짜로? 아, 진짜. SBS 뭐 이렇게 다 학교에 나오는 그런? 아니, 근데 이 새끼가 방금 접시를 갔다가 근데 빨간 게 묻어있어. 아,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 저 키보레는 집에 갔어? 아니, 누군지. 그래 냄새를 맡고. 이 세상이야. 야, 광기동수 개 본 거야. 야, 너. 너 가봤어? 너 가봤지. 뭐야? 나 안 가봤어? 안 가본 척 해야 돼? 너 가봤어? 뭘 안 가봤어? 안 가본 척 해야 돼? 안 가본 척 해야 돼? 야, 너 가면 나. 뭐라고 해? 아, 당신이 한 번 가서? 안 가본 척 해야 돼? 열 번, 열 번은 가본 거 같은데. 나 진짜 안 가봤는 줄 알았어. 뭘 안 가본 척 해야 돼? 난 안 가봤어. 재현이 이빨로 까줄 수 있어? 이빨? 못해? 까는 척 해야 돼? 아, 왜 잘 안 가봤는데? 왜 잘 안 가봤는데? 왜 잘 안 가봤는데? 왜 잘 안 가봤는데? 야, 되게 새롭다. 아, 여기. 그래, 진짜. 야, 여기가 칼이 없다? 나 안 먹었어. 야, 이거 어디서 다 먹었지? 싫어했어. 먹어놓은 것이야. 어디서 때리네? 어디서 때리네? 왜 왔어, 왔어? 먹었다, 이제? 먹었다, 이제? 먹었다, 이제? 진짜 맛있다. 어땠어, 이제? 제제야. 추루 먹어. 추루 먹까,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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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야. 너 나한테 친한 척 하다가 나. 친한 척 하다가 나 놀면 너 혼나? 제제, 추루? 내가 이렇게 짜줍고. 안 먹을라 그러는데. 먹어. 짜줘야 먹어. 좀 짠. 야, 야 안 먹어. 제제. 내가 줘 올까? 형사만 줘. 너 어디?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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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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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런 새끼가 있어? 잘 배웠다, 잘 배웠다. 쟤 사람을 대눈과 차 버렸다. 제제, 추루. 제제, 추루. 나랑 제가 평소에 미워보를 많이 해가지고. 야 뭐야 이 새끼. 좋아. 이 새끼. 일로와. 일로와.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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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고 서운 봐. 왜 안 이러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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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동물 사랑하는 척 좀 안 봐. 야 동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존나 따뜻한 이미지 만들려고. 맞아 맞아. 야 근데 나 진짜 밖에서 최근에 진짜 꼴보 있었잖아. 쟤 이미지를 자기 만드는 경향이 있어. 야 왜 그러냐면. 왜냐면? 아플 수 있어 지금. 근데 내가 동물을 뭐 안 사랑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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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야 도망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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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гром Nest. 왜 갑자기 아줌마 아저씨된 거 같잖냐? 그냥 아기 얘기하듯이. 유가 유가 얘기하는 거 같잖냐? 우린 이제 곧 싸질러야될 아싸 화극력이 돼서 싸질러야 된데? 근데 단전인 게 누가 스윗하게 말하면서 싸질러야 돼 우리 이제 곧 싸질러야지 그래서 제이 생일도 뭐 했어? 나? 우리 생일형으로 차려있지 그거 말해줘, 양쓰 아 양쓰? 내가 1년 정도 제이한테 개 맛있다고 추천한 맛집 있었어 제이도 근데 양고기를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제이은이가 싫어해서 못 간다 했어 항상 근데 그걸 갔대 이제 말해줘 내가 다 달라야지 하고 얘가 다시 찾아왔대 근데 얘는 이랬던 거 같아 가서 한 입 먹어보면 반할 거다? 근데? 근데 한 입 먹자마자 겁나 겁나 마구카는 여기서 똥 먹는 거 같아 리얼? 리얼 근데 얘가 음식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처음이어서 진짜 맛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먹다가 근데 다른 거 촬영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보냈지 근데 진짜 맛이 없었나봐 여기 사실 고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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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도 말 되게 못한 거야? 무슨 소리야? 말을 잘 못해 무슨 소리야? 내가 얘기해 주자면 내가 지금 기억나서 영수 똥이랑 일참 나가밖에 없어 아니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 잘했어 그래 너의 말이 됐나? 아니 무슨 소리가 왔어? 양분을 같이 먹고 싶었는데 서운했다 이거야? 아니 그니까 얘가 준비를 했다고 해서 했는데 했는데 야 말 좀 무럭트리지 마 그러니까 내가 불러보면 나 동성애 내가 진짜 이렇게 너 당해받아 내 말을 아니 내가 말을 해볼게 정리해볼게 내 말을 뭐냐면 내가 말을 해서 했어 얘 진짜 맨날이래 아 진짜 깜짝이야 대화가 안 돼 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양국 양꽃이 같이 안 먹어줘도 섭섭했다 아니 이거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 어? 이런? 이런? 그 행동이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야? 뭘 고라는 거 아니? 너는? 얘 왜 이래? 그거 먹어 빨리 떠나자 혜이 보고 보러 갈 거지? 응 대두? 진혜? 진혜? 진혜가 걷고 최고가 알지? 진혜가 걷나 이쁘긴 해 따끈말 통영 어때? 아니 노콘 없이 노콘여행 노콘여행 좋다 노콘여행 서로에게 집중여행 노콘여행 노콘여행? 노콘여행 아우 기현이가 재밌었어 진짜 야간이 왜 이러지? 현대병원 아내 싸질러? 노콘여행 아내 싸질러 아내 싸질러 아내 싸질러 아내 싸질러 아내 싸질러 아내 싸질러 애를 싸지르자 이렇게 아내 싸질러 아내 싸 아내 싸 아내 싸 알지? 아내 싸 아내 싸질러 아내 싸 아내 싸 아내 싸 너 왜 좋아하시는 분이 왜 자꾸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연스럽게 치울 거 치우고 잘 싸우면 자고 저기 놀 할 사람은 놀하고 하하하하 아 개인 시간이야 이 사진은 안 하고 하하하하 만지지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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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꺼내야 돼 어 나랑 나랑 여기서 잡아 어 잠깐만 나랑 나랑 여기서 하하하하 너랑 나랑 여기서 자 하하하하 야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살짝 누워볼까? 느낌만 볼까? 하하하하 내 느낌만 볼게 그래 느낌 봐봐 터 , 닮은Sc Ceuh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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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벗어야 해 조금une 아니 벗어야 해 그 impression 요건 이 에서 오! 아니 저기요. 한 번만 누워보면. 아니 그냥 이게 화이트인데. 아악! 저기야. 바로받고 안 되겠다 이거 입어. 근데 그냥 티셔츠 주면 되는데 굳이 그걸 줘야 돼? 아니 이거 입어. 공주님이네? 시바야 공주님이네? 자자. 야 불을 꺼봐 이제. 야 롤랑까 봐. 없다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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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겹다 역겨. 빼빼. 아 빼라고. 물 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좋네. 너네 둘 놀아. 아빠 나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더. 배 나. 아. 아. 아아. 나. 야 아직 자? 응? 응. 응. 뭘. 응이야. 우리 8시에 일어나기로 했잖아. 몇 시야? 10시. 아 오늘게 몸이 아프지? 넌 맞은 것 같아. 어? 왜 이러해? 지재가 아침 인사하자. 빨리 나 오게. 아, 나 왔다. 저 고양이 애호가 됐어, 앨범에 받으시고. 인사해줘, 현수아. 가서 인사 한번 해줘, 진희야. 안녕. 야, 너 인사 안 받을 거 같아. 얼굴이 진짜 지금 좀 심해. 제재. 아, 귀여워. 제재? 나? 아, 이 새끼 이거 하고 이 옷 입고 제재 안고 있는 거 봐. 뼈가 치는 거 같아. X같다. 포킹 다이너머 딱 와, 킬만 먹고 치네. 어우, 버블러 씨. 잘 숨겨놔. 와인 잡퀸 건들지. 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존나 게임판을 내가 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왔어. 종종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 해. 다음은 너네 집이니까 내가 그런 거 못했거든요. 저희, 우리 집 짐 뺏기 전에 어쨌든 너네 집 가도 되는 거지? 우리 이겼으니까. 뭘 이겼어? 그것도로 이겼잖아. 일주일 가능? 와인 먹어도 돼? 안 돼. 와인 잘 숨겨놔. 아니, 그럼 안 된다니까. 와인, 와인 찾기네. 잘 숨겨놔. 아 pera stand-up. 다 왜해를 접는다니까? 오오우 sch**t. 파악. 야야, 야. 하 получi봐. 제발 성ést models하지? 아 진짜. 오우.. 또 다른ин 맥주 With change of crime 이리..? 아 밖이야 Howard의 Mudiy她 이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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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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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아아!